당주파가 11년에 한 번 왔으니까 한 사람 나는 커피를 안 먹었고요 장아도 커피 한 잔 주세요 커피 신청 내 말이 잘 안 들었네 우리 이모님이 희한한 집안이라 우리 어머니 집안이 다 사나왔는데 내 형제야 내 형제야 우리 어머니가 질병이 이마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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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나왔는지도 근데 나은 한살나? 우리 세번째 뭐하십니까? 운전 안 하셨고 백한살 뱉니다 운전 안 하셨는데 원래 그 삼양 사람들이 뱉사람이 많고 오개동 세트에다 이 사람들이 여쭈어 그 영화제고 뭐 있나 가보셨어 줄다리가 지슬 영화 지슬 독립영화 최경이 좋고 때는 장수하는 거 지슬영화 저 좋아해요 지슬영화 요번에 애월 아니 그럼 더 드릴게요 커피 안 드실래요? 커피 드실래요? 안 드실래요? 양이 저거 오늘 한 일곱 정도만 얘기해도 됐나? 네 그 억양이 내 마음을 살 것에 안하는데 알아듬 알아듬 미쳐 알아듬 아 아 제가 제주말 밴드에도 가입해 있고 제주 골든벨에 2등 한 사람 1등을 왜 틀렸냐면 신방을 골란거야 신방 네 신방 그래가지고 20만원 탔어요 아 또 패자 부활전 해가지고 춤을 춰가지고 20kg 쌀을 타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그거를 또 교회에다 갈 때도 우리 제가 농사짓는 건 아니지만 제주도문이 되기 위한 1차적인 저기가 그거 농어촌님 그거 교육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수강해야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주 골든벨에 2등 내 짠통이 1등 30만원 제가 20만원 제주도문 하나 겪었는데 테르테보구나 곡주 아불카라 하면 무슨말인지 알아듬구나 뭐 곡주 아불카라 곡주 아불카라 곡주 아불카라 모르겠네 좀 벌레 이름인데 곤충 이름인데 곡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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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제기는 알게 각제기는 각제기는 바탕에 나는거고 법제기는 요 드릅바티 나는거 한번 얘기해 주신다 속수모라 예 속수모라 벅주아우신다는 얘기 알지 속수모라 우리 선생님들 제가 처음 들어보는 여기는 다 오리지나니까 산디말출도 모르지 산디말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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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0개 더였나 이거 벼맛축 벼도 없는데 고락없어 올바르게 올바르게 분명하게 은 born 번지 외국인들이 chega knee Szene ffff 그 얘기를 하나, 또 에피소드에 있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. 이거를 한번 딱 때렸으면 속이 더 하겠다 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. 그러니까 그냥 미친.